은행들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풀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맞춰서 단축 영업을 끝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금융노조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 3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내려가는 셔터. 은행 업무 보려면 급히 뛰고 달리고 많이 기다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줄였는데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로 여론이 악화되자 금융노사가 마주 앉았지만 협상에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거듭 영업시간 정상화를 압박해온 금융당국은 강력 대응까지 언급했습니다. 노조의 동의 없이 주요 은행들은 결국 오는 30일 월요일부터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다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엽니다. 약 1년 반 만입니다. 5대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이 모두 해당됩니다. 고객이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근무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으며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여전히 오전 9시 30분 개점을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정상화 방침에 대해 가처분 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오는 30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아멘